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디애니의 BAD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디애이드라는 말이 좀 나쁘다. 저장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나빠서 너무 멋있다. 그게 더 매력적으로 더 매력적이다. 시명적이다. 이미 던져버린걸 B-A-D-P-P 리액션 내일 촬영까지 저희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다 같이 힘내서 촬영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리액션 PixEt Mansion 솩아 14 뮤직비디오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1년 5개월만에 돌아온 만큼 또 색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정말 열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왔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 저희 DNA 미니 4G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